비닐인은 고무령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파했습니다. 생일 좀 봐주실래요? 자, 아까 우유깍 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유깍기는 그냥 추측감도 못먹었나 아이고, 이쁘게 생긴 아가를 구해왔어요. 비닐인은 고무령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몇 번 명 되세요? 잘 먹었습니다. 2, 3, 1, 회장님, 준비해 주십시오. 3, 2, 회장님, 준비해 주십시오. 4, 3, 2, 회장님, 준비해 주십시오. 4, 3, 회장님, 준비해 주십시오. 그 날 날이 흐릿구나 강강산 탈신하게리 가기도 더 나쩌서 미국에 못 달려주신데 몰라라 다 이슈나요 어머니는 끝끝네 못 뺏고 오늘도 선수의 아들 한없이 옵니다. 어머니 어머니 박사가 필요하네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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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운 삶을 향하여 기타 대성에 살아라 어디 계세요 어디 너냐 난 저 희생에 이 여운 삶을 향하여 내 여운 삶을 향하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가 잘 키우세요 아가 밥